이로 마무리하는 순간까지 함께 합시다. 자리에서 일어나 다같이 기여하면 화이팅! 목소리 쩌롱쩌롱 울리게 선수들은 그라운드에서 우리는 음원석에서 지지 맙시다. 다시 한번! 와우 역시! 다시 한번! 자 이제 6회입니다. 아래층에 계신 분들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응원합시다. 공격할 때만큼은 일어나서 우리 선수들과 같이 뛰는 마음으로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먹을만큼 먹었지. 일어나서 캡틴 김선빈 선수를 위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박수! 이런 아상을 하는 아이음은 사라질로 놀라고 싶습니다. 공격할 때만큼은 일어나서 뛰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감사드립니다. 공격할 때만큼은 일어나서 해가 필요합니다. 공격할 때만큼은 일어나서 기경할 때만큼은 일어나서 더 빠르게 단단하게 가능합니다. 공격할 때만큼은 일어나서을 위허 punctuation에 비교한 지지 맘에 보게 됩니다. 분명한 공격할 때, 훌륭한 수업 바이기도 할 때, 그 사오는 데는 고크 시간에 비교한 것들이 할 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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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